중소반처기업부는 4월 14일까지 미국, 이스라엘, 싱가포르, 인도, 핀란드, 스웨덴 7개국의 K 스타트업센터 현지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8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K 스타트업센터는 투자를 유치했거나 해외 매출이 발생한 사업 모델이 검증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기업 전용 해외진출 지원 거점입니다. 중기부는 세계 유수의 혁신창업 생태계에 K 스타트업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창업기업이 진입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킹, 사무공간, 시장정보, 해외진출 자금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2년 K 스타트업센터 해외진출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은 분야별 전문인력,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창업기획자가 제공하는 8주간의 현지 프로그램, 해외진출 자금 6천만 원, 미국, 스웨덴, 프랑스, 싱가포르 내 사무공간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습니다.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2022년 CES에서 한국 창업기업이 전체 혁신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K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인정받는 우리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 스타트업센터를 통해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